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평기입니다. 전국에 계신 수많은 풍만이 여러분들 9월 4일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올해 수능이 7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요. 수능이 다가오면서 다음은 내 차례구나 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조급해지는 이때 모의고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젠장 지구과학원 선택한 것을 후회했을 정도로 문제가 까다롭고 어렵고 응용해야 되고 꼼꼼해야 하는 아주 더럽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서 우리 풍만이들의 주름과 한숨이 더 늘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3단원 우주단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문제가 어렵게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지요. 우선 우리가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과목을 바꿔볼까? 나는 생각보다는 내가 부족한 수능 문제의 유형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기본 개념의 이해가 부족한지 자료 해석의 요령이 부족한지 아니면 지역적인 내용이 부족하지 등등의 내가 부족한 유형을 찾아내고 한번 반성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풍이가 수많은 풍만이들의 오답률을 비교해 보니까 이 아직 수능의 적응이 완전히 안 되어 있고요. 내 신 스타일에 좀 젖어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보기를 많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기본 개념이 좀 응용할 만큼 단단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히 틀린 보기가 맞다라고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지요. 우리 풍만이들은 이런 해설 강의를 꼭 들어주셔야 만 합니다. 왜냐? 수능에 이런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이 변형이 되어서 연계되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꼭 모의고사 후에 해설 강의를 듣는 습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수능에는 뭐 수능 기초 그런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고력, 응용력, 기본 개념을 통한 자료에서 능력 등의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해설 강의를 같이 해보면서 이 답답한 마음을 한번 실력으로 좀 더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지요. 그런 연습과 훈련을 지금 우린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 등급이 낮다라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높다라고 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지요. 우린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하고 훈련하면 다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럼 바로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얘들아 1번 문제를 딱 보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실시한 다음에 오답률을 분석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가장 많이 틀렸을까 딱 봤더니 오답률 1위가 글쎄 1번이에요. 1번 문제부터 멘붕 온 거야. 그럼 얘들아 뒤로 갈수록 이게 수능이 사실 살짝 멘탈 게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1번 문제 당연히 맞힌 줄 알았는데 틀린 거죠. 멘붕이 빡 오면서부터 2번 3번 쭉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15번 11번 5번 12번 문제들이 전부 다 오답률 얘들아 반 이상 반 이상 다 틀린 거야. 그리고 이게 진짜 1등급 커트라인 점수가 있습니다. 이게 40점이에요. 정말 낮은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3 애들이 시험을 보잖아. 그러면 1등급 거의 한 45점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등급 컷이 40점이야. 정말 문제가 까다롭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래 고2 모의고사는 조금 쉬워. 그런데 아니 왜 이렇게 어렵게 나왔는지 모르겠어. 진짜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까다로운 문제가 많았습니다. 즉 지구과학은 이제 조금은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되겠지요. 어렵게 공부해야 되고 조금 더 요령껏 공부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1번 문제를 딱 보시면 되나 77%의 오답률 1위 문제가 됩니다. 아니 이거 별로 어렵진 않은데 왜 이렇게 많이 문제를 틀렸을까요? 바로 이 니은 보기 때문이죠. 이 정말 니은을 선택한 풍마이들은 좀 기본 개념이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덤벙된 거야. 아니면 너무 긴장해서 집중이 흐려졌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풍마이들은요. 모의고사를 실시한 다음에 나의 점수를 보고 아 이건 아니야 기야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우리는 한 우물을 쭉 파야 되는 거야. 미리 정의해놓고 우리는 지금부터 지구과학을 쭉 파는 것입니다. 아 생각해봐. 나중에 고3 올라가서 아 과목이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바꾸면 남들보다 준비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해놓고 한 우물을 쭉 파는 것입니다. 되겠니? 자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될 문제였는데 1번은 우리가 오답률이 1위 문제였습니다. 볼게요. 자 공룡알 화석. 공룡이니까 중생대 나왔지 그치? 이렇게 자료를 화석하는 거야. 공룡알이니까 아 이거 중생대야. 그래. 첫 번째 자료를 해석했습니다. 자 암석층 표면에는 움푹 파인 구멍들과 층리. 자 우리 풍만이들이 꼭 새겨들어야 되는 것은 지구과학에 나오는 자료들이 있잖아. 여기에 나온 자료를 다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장풍이가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니까 출제하다 보니 여기에 나온 자료들을 얘들아 하나라도 사용하지 않고 문제가 풀렸다. 그러면 잘못 푼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다 활용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쓸데없는 자료를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왜? 혼란만 가중시키거든. 여기에 나온 자료를 모두 다 활용하라는 거야. 층리 나왔어. 뭐니? 이게 퇴적암. 퇴적암 지형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란 말이야 층리가. 되니? 그럼 봐봐. 기어고 중생대 맞아요. 자 니은보기 왜? 김포가 빠져나갔다. 파인 구멍이라고 하니까 전부 다 현무암을 생각해서 전부 다 움푹 파인 구멍. 그래 수증기가 빵! 화산가스 빵! 튀어나간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얘는 화성암 지형이 아니란 말이야. 얘가 뭐야? 타포니와 같은 풍화 침식에 의해서 암석 조각들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얘는 풍화 침식에 의해서 암석 조각들이 떨어져 나간 것이지 얘는 기포가 빠져나가 형성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얘는 화성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아? 디귿. 관찰 결과로 모아 이 지역은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됩니까? 퇴적암에서 나타나는 것. 화석과 측리가 되겠죠. 괜히 기본 개념이 탄탄하면 이러한 함정 보기도 우리가 해결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킬러 보기, 함정 보기가 있습니다. 수능에는. 괜히 이런 걸 잘 파악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수능에 대한 연습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